안녕하세요. 주이탓지않기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4분이네요.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라이트하게 찍어볼게요. 전략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요. 분명히 36,000원이라는 가격 법칙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패스버 자금이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룰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실 거죠? 새벽부터 여러분들 오늘 잘되시라고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과거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하시죠. 장중 공매도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장중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라운드 피규어를 제가 규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좀 봅시다. 새벽이라서 목소리가 매끄럽지 않아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종목이 걸리지 않는 종목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자, 빠질 때 빠지더라도 여기에 라운드 피규어는 지켜낼 겁니다. 자, 빠질 때 빠지더라도 36,000원 50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는 지켜낼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나아있는 전화번호. 자, 이때 여러분들께 동의를 좀 얻었죠. 불법적인 공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지켜낼 부분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로 청원 절차를 좀 밟을 거고요. 이 이제 36,000원의 저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이 부분이었는데 36,700원까지 갔는데 제가 36,000원대가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했던 이유는 어, 그냥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항상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고 시장은 네, 뭐죠? 이 부분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얼마입니까? 37,650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팔고 가라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6,000원이죠? 공모가가 6,000원에 시작했죠? 신규 상장주 10,000원 이하의 따상상 했을 때 몇 배의 법칙을 적용한다 했습니까? 6배의 법칙을 적용한다. 이거 기억해보세요. 자, 6,000원에 공모가 상단이었지만 6배의 법칙을 시장에서는 적용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라운드 피규어 이야기도 또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고 가시죠.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전략은 46만 주에 대한 6,000원대의 수급은 이미 해소가 되었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젠 업종의 트렌드를 쫓아온다는 거죠. 자, 공식사항 나올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전략대로만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전에는 매끄럽지 않네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좀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 부분 19일 라운드 피규어를 넘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의 라운드 피규어 5만 원이라는 부분은 넘을 수가 없다. 자, 이 날도 5만 원 라운드 피규어를 넘을 수 없다. 이유도 말씀드립니다. 왜? 넘게 되면 이 액티브 펀드에서는 펀드 매니저들의 일부 자금에 개입이 있다. 오케이. 펀드 매니저의 일부 자금이 개입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이 날이었죠. 5만 원 라운드 피규어 700원까지는 5만 700원까지만 하지만요. 기계 패시브 자금은 분명히 매도를 통과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기계가 사고 기계가 파는 겁니다. 더 급등할 줄 알았는데 차익이 나오고 그렇죠? 차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더 급등시켜버리고 급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반등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바로 프로그램 패시브 자금의 형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상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 스타프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 운용을 했고 IPO 신계상장주는 10조원까지 제가 이렇게 우정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기계가 사고 기계가 파는 거라서 심리를 배제시켰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의 룰이고요. 여러분들께 지금 보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룰을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패시브 자금의 룰 즉 퍼센트지를 나눴다고요. 여덟 구간으로 그리고 거래량을 오전과 오후로 나눴습니다. 이 기준에 충족되게 되면 분명히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날도 영상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간은 지켜낼 겁니다. 반드시 매수하시죠.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볼까요?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이 부분은요. 어차피 지금은 매수 구간입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자 3만 7천 4백 추가적으로 매도 금지입니다. 매수 구간입니다. 라고 하죠.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대기전부터 찍어들었습니다. 상장 대기전부터 찍어들어 계속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고등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받아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등매도 애들은요. 장중에 들어오고 장중에 나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가만히 두실 겁니까? 아니죠? 자 이 부분 상단에 나아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870 자 L 그리고 공매도 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거 오늘 거래소에 좀 청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자료 아까 오늘 전략을 잘 짜시라고 패시브 자금의 퍼센티지 룰과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네 공매도 금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청원하시고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엘스모티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티지 룰입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패시브 자금의 유입 룰 그리고 거래 대응 방법 청약 배수를 끌어올리는 방법 자 요거는 1600대 1일 때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받을 수 없었죠? 요거를 저 기관 코드를 보내드리면 4인 이상이 모여서 여러분들 즉권사 방문하시게 되면 한 주 받을 거 세 주까지 늘려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전 시간 아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간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라운드 피겨 진입 아 매도 진입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 46만 주의 수금 끝났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시게 되면 사모펀드에 40만 주를 동원할 겁니다. 결국은 6천월에 받아갔던 거죠. 15일 보호 확약이 걸렸던 거 팔지 못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15일 동안 이제 풀렸다는 건데 자 요 부분은 이걸 좀 생각을 하시죠. 공매도라는 부분이 시작에서 요 부분에서 이 거래일 전에 예 이렇게 환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갚는 거죠. 쌍값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까지 그제까지가 26일까지가 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본주를 끌어올리는 거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뭐 LNF 한번 볼까요. LNF도 역시나 그런 흐름을 보겠어요. 보시게 되면 이날 26일이죠. 얘는 거꾸로잖아요. 싸게 공매도 쳤던 거를 갚고 급등시키고 얘는 반대로 예 이 흐름 기울어진 운동장은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새벽에도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연구소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 자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L 그리고 공매도 라고 해서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4822 8706으로 보내주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내년에도 IPO 시장에 도전하실 거죠. 청약 패스 올리는 방법 받아가시고 그리고 패시브 자금 역시나 패시브 자금은 이런 규칙에 의해서는 밀고 들어오고 밀고 나가고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다만 이런 구간대에 공매도는 위로 쌓아놓는 거죠. 빠지는 구간에도 위로 오르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요건 좀 제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축구를 합니까. 그리고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릴 건데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로 38,000명이 상장 전부터 이렇게 보내주셨죠. 제가 이거 상장 되기 전부터 영상을 찍었다는 부담감 때문에 계속 이거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10일 여러분 일기일에 여러분과의 저의 만남은 처음은 끝까지 가야죠. 엘스 머티 시초가 매수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 산업 유익 감성 첫날 상장하는 날 문자 보내드렸죠. 8시 50분 14일 시초가 매도 36,000원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주가 상단 에코프로 머티로 일시적인 자금 이탈 10시 50분 12일과 14일 날 이렇게 매수업 매도 문자를 근거있게 보내드리죠. 이날 시초가의 매수에라 36,000원에 대한 법칙을 어길 순 없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어 여러분들께 이런 문자를 보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구요. 다만 좋은 종목입니다. 울트라 캐퍼스티라는게 어 대용량 저장장치죠. 고효율이라고 봐야죠. 쉽게 말해서 어 4, 5년마다 배터리를 갈아야 돼요. 전기차는 근데 1500만원씩이 드니까 10년 탄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3000만원의 비용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전기차를 안 타려고 한다. 왜 6000만원짜리 전기차를 이렇게 사봤더니 3000만원의 비용이 들어서 9000만원짜리가 되더라. 안타. 이렇게 되는거죠. 내연기관에 빠져버리는거죠. 경유차 이런걸로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100만 100만원 이상 말이 매끄럽지 않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어 제가 소통이죠. 100만원 이상 충방전을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더라도 결국은 새것같이 쓸 수 있는 배터리다. 라고 해서 폐배터리 쓸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는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걸 하나죠. 만일에 비교상대하면서 리스크에는 없을까 사실 폐배터리 업체가 몇개 있죠. DS단속도 있고 성희라이텍도 있고 만일에 이런 폐배터리 관련 주의들이 안좋은데 어떤 이벤트가 강하게 글로벌적으로 움직인다고 하고 산업이 형성된다고 하면 사실 폐배터리 써야된다. 이런 리스크에도 알고 가야 된다는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그래도 여기입니다. LS머티 실시간 대응전략방 여기로 좀 제가 초청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여기는 그냥 라이트하게 가려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요. LS머티 실시간 대응전략방입니다. 라고 하죠. 실시간으로 좀 대응전략을 짜고 있어요. 16일날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더라고요. 전보다 연령대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자 안할 수가 없었네요. 정해약해서 16일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18일날 LS머티 문자 드린대로 털리지 마시고 프로그램 유입 중이니까 LS머티 36,500원 계속 유지합니다. 이날이죠. 꼭 저점매도하고 고점매소 룰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번호로 L 공매도라고 해석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죠. 18일 3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해라. 패시브 자금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룰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략이랄 게 뭐 없죠. 상가 좋은 아침입니다. 시초가 19일 날이죠. 이건 혹시나 몰빵 투자다는데 이건 절대 몰빵 투자가 아니고 산업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15년 동안 스타프 펀드매니저 될 수 있었던 거는 시장 산업 업종을 봤다는 건데 그냥 단순히 종목을 분석해서는 수익을 낼 수 없어요. 큰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변동 구간 변동 구간 변동 구간 변동 구간 이런 부분들은 이날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마이너스 14% 될 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사회된다. 이 뜻은 이 종목을 보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6만주에 대한 부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죠? 맞아요. 6천원이라는 공모가에서 6배에 대한 법칙 이건 한번 지켜낸다는 상단과 하단에 대한 법칙 라운드 피규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산업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는 시장을 보고 제론 파월이라고 하는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이 금리 인상하겠다 동결하겠다 이런 얘기 산업은요 반도체 산업은 미치 않으세요. 바이오산 그러면 이 차닌지를 놓고 보면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죠. 결국은 뭡니까? 다 제외하자 이겁니다. 원통형 배터리, 폐배터리 필요 없다. 결국은 뭐죠? UC 왜?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끌어올려면 배터리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극재에 대한 핵심이 지금 조금 나오는 것 중에 양극재에 관련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구체의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죠. 에코프로버티라고 해서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려면 이 효율을 높여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버티도 많이 올랐죠. 비교 설명을 안 할 수 없죠. 얘도 코스닥 150이니까 이 코스닥 150 이제 사전 선정이 되니까 3조원 되지 않아요. 2.5조원 기계가 들어와서 기계가 팔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릴 거면 얘도 끌어올리고 뺄 거면 얘도 빼라. 에코프로버티네요.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거면 얘도 끌어올리고 얘도 빼라. 같은 논리에요. 요거는 뭐죠? 자사주 스탁옵션 3천원짜리 2,600원짜리를 76만주 결국은 공매도 애들 먹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도 이용한다고요. 똑같은 의미. 여기 조정받았죠. 근데 엘리스먼트는 어떻습니까? 이거 비교 설명을 안 할 수 없죠. 따상상이었기 때문에 얘는 한 번에 뺀 거고요. 얘는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3일 뺀 겁니다. 그쵸? 똑같아요. 물량 부담. 요새 신규장장주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신규장주 중에 다급락이에요. 이 종목과 에코프로머티와 얘는 역시 어차피 침체된 전기차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용돈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배터리 산업이라고 해서 내가 10억을 투자하더라도 5억 5억씩 나눌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분은 잘하시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과거에도 정말 힘들어서 제대로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선배님들 여기입니다. 라운드 피규어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유소통방이죠. 여기서 또 쭉 내려볼게요. 계속하는데 이성균씨가 어제 꺼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죠. 좋은 아침입니다. 시초가에는 매수금지합시다. 라고 하고 36,000원대 매수합시다. 10시 24일 매수가 보내드린 대로 장전략 6배의 법칙 룰 패스 부자금 이성균씨 삼각고인의 연봉을 빕니다. 여러분 공매도 하죠? 지금 시각이 오전 48분이네. 일단 패스티브 전략 전략 전략자료진 모은거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게 쓸모없으면 안되죠?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오늘의 프로그램 룰 46만주에 대한 썩은 물량은 썩은 물량은 아니지만 차익이죠. 기관들이 추익이 났으니까 파는 거라서 이걸 뭐 깊이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 뭐 어제 좀 12시 반 정도에 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안녕하세요. 지금 쳐볼게요. 지금 5시 50분이네요. 48분이니까 구독과 해주세요. 그리고 음 L 자 보세요. L 공매도 공매도는 창원 들어가고 있어요. 한 표 한 표 사용하십시오. 라고 보내주세요. 됐죠? 자 일단 허나 분리하자라는 거고 테레글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만일에 텔레글만 링크 텔레그램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올해 54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펀드매니저 65세 이상의 선배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텔레글만 안 되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큰 변동성일 때만요. 아시죠? 파이팅 하시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볼게 L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